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고수를 찾아서의 김대희입니다. 오늘은 무술의 달인 김병만 사범님을 모셔보겠습니다. 사범님 네 나오셔서 감사합니다. 오늘은 어떤 시범을 보십니까? 눈을 가린 상태에서 상대방의 길을 파악해서 제가 피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아 공격을요? 네 상대관 공격을 아 제가 네 지금 눈을 가려주시고요 그러면 그럼 제가 죽도록 김사범님을 공격하도록 하겠습니다. 머리 쪽을 공격해보세요. 머리 쪽이요? 네 지금 눈을 가린 상태에서 제 공격을 피했습니다. 그럼 본격적으로 공격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준비되셨습니까? 네 네 시작하겠습니다. 하하 하하 한글자막 by 한효정